오 빅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빅키 아 이거 진짜 웃기네 진짜 웃기네 아이 이게 뭐야 저리가 저리가 악뽑에 대해서 도미키 도미키 구독 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엄맛에 대해 엄마가 왜그래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뭐야 그냥 벌레네 그냥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겁이 없나 몰라 아 바퀴벌레도 오 바퀴벌레 다리 잡았다 같이 놀자 그러는 거야 미쳤어 왜 그래 너 우리들의 친구야 우리의 친구라니까 자 인사해 장난치지마 너 친구한테 좀 너무한다 자 조용조용 산술꽃 할 차례죠 페이지 4쪽 피세요 자 오늘 누가 한번 읽어볼까 어 바퀴벌레다 하 2반은 다시 수업 안 할거야 야 선생님이 벌레나와서 수업 안 하신대 아싸 수업 안한다 열심히 묻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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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거야 반가워 여기가 너의 집이야 이제 야 오미키 너 뭐하는거야 야아 자 오지마 오지마 어머 반장아 벌써 학교가 끝났니? 어휴 아휴 수업하다가 집까지 와버렸네 우와 안녕 반가워 아 귀여워 자 사진 찍자 오지마 오지마 오오 인생 사진 잘했어 이리와라 왔어 형ически 앗 에이 나이 응 응